서울시의회 플러스 서울시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이 다음 달 서울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10월에 집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모두 3조 6,742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시 예산의 11.5%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산안 가운데 자치구와 교육청의 법정 경비에 2조 4천억 원대가, 채무상환에 6,800억 원대가 반영됩니다. 여기에 재정투자 사업으로 복지주거와 친환경 생태도시, 일자리 등 모두 5가지 분야의 260여 개 사업에 5,400억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먼저 서울시는 집 걱정 없는 서울을 위해 748억 원을 들여 임대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재개발 임대 부분이 확보된 주택들이 한 478억 원이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나옴에 따라서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가 748억 원을 받습니다. 일자리와 민생경제 살리기에도 476억 원이 투자됩니다. 특히 어린이집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 223억 원을 들여 3천여 명의 보육교사와 대체교사를 신규 채용합니다. 52시간 근로에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사가 부족합니다. 보육교사는 1,300명, 그리고 대체 보조교사가 2천 명에서 3,400명 정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적용적 비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26억 원을 들여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군부를 조성하고, 카드 결제 수수료 없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 구축에도 30억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위해 1억 6천만 원이 쓰이는 것도 눈에 띕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다음 달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10월에 집행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습니다. TBS 이혜진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시급한데요. 제10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전담팀이 출범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주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시민은 물론 타 시도와의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제10대 지방분권 전담팀을 출범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주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는 2020년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 개헌이 주요 화두가 되면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과 의장의 인사권 확대 방안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서울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감시가 되고 견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권한의 균형추가 이루어져야만이 제대로 된 자치 분권이 정착될 거라고... 자치 입법권과 예산 편성 기능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등 운영에 자율성이 생기면 지역 발전에 가시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시민은 물론 타시도와의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치 단체장, 시장 도지사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 17개의 광역시도 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치 분권 4개 단체와 연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행정부 감시와 견제,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얼마 전 소방관들의 부실한 급식 사진이 올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적 있는데요.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지만, 이를 위한 법안은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조례 제정으로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낡고해져 기능을 잃은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화재 현장 한켠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현실을 보여줍니다. 순직자가 발생할 때마다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관심은 그때뿐. 수년째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언제쯤 통과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홍성용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단체 차원의 소방관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관내 소방서에 시가 추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개별 소방서에 배정된 예산은 인명구조 장비와 소방관 운동시설 등 낡은 장비를 교체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소방관 출동수당 계산 근거도 개편합니다. 최대 5건까지는 출동수당이 붙어서 하루에 최대 15,000원까지는 출동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루 15에서 25건까지 출동이 되고 있으니까. 홍 의원은 소방전문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화상과 트라우마 등 소방대원은 부상과 심리적 내상에 노출이 잦은 만큼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시는 보라매병원 등 실입병원을 119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 김인재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류훈 주택건축국장을 포함해 25개 주거복지센터장과 주거복지활동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개소식 축사에서 김인재 위원장은 서울시가 또 다른 형태의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중앙주거복지센터가 주축이 돼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공공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각 자치구별로 한 개 소식,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중앙주거복지센터는 SH공사가 운영을 맡아 25개 지역센터의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와 매뉴얼 및 시스템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의 정의, 시장의 책무,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오중석 의원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심각한 수준의 서울시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위원으로서 이 시대의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량진 학원가의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 지정이 추진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대한민국 청년 취업률은 2018년 6월 42.9%로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작구 노량진역 주변은 유명 학원 60여 개가 밀집해 있으며, 학원과 뒤쪽으로는 고시원과 원룸타운이 형성돼 20대 청년 인구가 지역 인구의 55.2%를 차지하고 있는 특수 지역입니다. 이에 김정환 의원을 중심으로 노량진 지역이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미래가치형 청년 일자리 창출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 조성을 적극 지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청년 일자리 특구 추진은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 환경 개선과 학원 수강료, 음식값 인하 등의 청년복지, 지역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임대료 인하 등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7년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 중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인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스트레스 폭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듯하죠. 누구나 취업 준비, 직장 혹은 인간관계로 인해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불안해지고 상처받은 현대인의 심리를 따뜻하게 보듬고 쓰다듬으며 치유해주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시민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정적인 심리지원 서비스 기반을 확립하도록 발의된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에는 심리지원센터의 설립 목적과 업무, 기능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민 정신건강을 위한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심리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행복추구 실현을 위한 내용으로 이를 위한 세부사항으로 개인별, 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또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과 동료 상담과 교육 양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상담과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일반 시민 인식 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올바른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네,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는 이미 2015년 송파구를 시작으로 2016년 도봉구, 2017년 양천구 등 3개의 심리지원센터가 시범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2017년까지 2년여를 운영해오면서 서울심리지원센터의 전체 방문객 중 몇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 방문객이 40%에 이르렀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 통계만 봐도 조례 제정으로 인해 심리지원센터 운영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 셈인데요. 또한 재난, 인권침해 등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치유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한 민관협력형 힐링센터가 설치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뜻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크고 작은 심리 문제를 가진 시민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례안 제정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 심리학적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이후 올해 2월에는 경남도 의회에서 심리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확대시키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발적 범죄, 충동자살, 묻지마살인 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사고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다스리고 치유하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더욱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게 기대해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